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박지양입니다. 드디어 우리 9월 평가원이 모두가 끝이 났네요. 9월 평가원 전에 우리가 뜨겁게 흘렸던 여름에 땀방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9월 평가원 어떠셨나요? 아마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난이도가 훅 하고 올라간 시험은 잘 못 만났기 때문에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9월 평가원이라고 얘기하는 압박감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경험해보고 연습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9월 평가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 시험치기 전에 예고편이다 보니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올해 어떤 식으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거 분석하는 부분에 귀 기울여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 현재 만약 N수생이라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유전의 페이지 맨 마지막 4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유전 문제가 3문제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전의 압박을 좀 느꼈을 것이고 유전을 잘하는 방법, 그 페이지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유전 본연의 문제 해석 능력도 뛰어나야 됩니다만 그 앞에 17번을 이루기까지 16번, 16번도 유전이니까요. 15번까지를 얼마나 빨리 가느냐, 15번 문제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느냐, 아니면 15분이 걸렸느냐에 따라서 뒤에 한 문제는 아예 날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번까지 선생님 진짜 빨리 풀었거든요. 그랬다면 아주 이번엔 성공적인 9월 평가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한번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 이와 같은 9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9번 문제, 아 저는 이 9번 문제를 보면서 약간 뭐 선생님 역시나 흥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 문제에 보면 라지 H, 라지 R, 라지 T라고 얘기하는 형태 올해 수능 특강 문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DNA 합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 것들처럼 선생님이 매년 얘기하지만 수능은 얘들아 진짜 진화하고 있는 생명체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19학년도를 반영한 문제 또는 그의 트렌드를 가져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포 주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걸 주도하고 있던 것이 올해 수능 특강이었기 때문에 지금 옆에 여러분도 보여지는 것처럼 2, 3, 3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문제 어떤 식으로 풀었어야 되느냐? 3과 3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자, DNA가 복제되어 있는 2번하고 3번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1번도 3이고 4번도 3이다. 1번도 3이다. 그 다음에 생식세포였던 4번에 해당되는 세포 역시 DNA 그들의 합이 3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선생님 1번에 해당되는 유전자형이 뭐였을까요?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 라지 H, 스몰 T 유전자형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했다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3이었고요. DNA가 복제돼서 6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 안에서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3이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DNA량이 더 많이 가야 되니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4가 되었다.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4에서 2, 2 절반 절반씩 나눠져야 되겠지만 3이다. 아 여기 비분리네. 그래서 2분위를 비분리 훅 하고 빨리 풀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죠. 이런 형태의 문제에 우리 올해 가장 중요하게 주도하게 될 이런 세포주기이자 이와 함께 들어있는 비분리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마지막 끝까지 파악하시길 바라요. 자 11번에 해당되는 문제 역시나 이 문제 보면서 쌤 역시나 되게 또 흥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6월 평가원에 우리 근육 문제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작년의 기출 또는 그전의 기출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면 근육 문제는 약간 너무 뻔하디 뻔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죠. 액틴 필라멘트의 1.0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1.6 우리가 그냥 문제만 봐도 막 답이 떠오르는 그들의 숫자 그랬는데 한번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포인트가 이번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근육 문제가 와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죠. 그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선생님 변화량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강좌 안에서 델타라고 얘기하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금방 풀리는 포인트가 자 T1하고 T2에 해당되는 부분에 2.0, 2.0으로 일정한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기억 플러스 니은에 해당되는 값은 항상 그들의 값이 일정하니까 그럼 여기서 빼줬다라고 얘기하는 C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그라미 디귿 H되어 없구나. 동그라미 디귿이 C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B에 해당되는 것도 액틴만 있다. 기억인 거 확인했죠. 그럼 C에 해당되는 건 디귿이다. 그럼 A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다보면 문제에 해당되는 2.0에서 0.8로 T1에서 T2라고 얘기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수축. 수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B하고 C에 해당되는 합 기억 플러스 티귿 제가 수없이 많은 강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억 플러스 티귿이라고 얘기하는 건 3 델타 3 델타만큼 줄어들었다. 델타는 0.4 0.4였으니까 근육 원섬유는 델타 델타만큼 0.4, 0.4, 0.8 뭐 이런 식에 해당되는 거 문제 금방 풀렸어야 되겠죠. 근육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도요. 아 이제는 지금 흥분의 전도 우리 6월 평가원을 생각해봐요. 6월 평가원의 흥분의 전도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선생님이 그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가원에 들어간 선생님이라고 생각. 난 항상 내가 만약 평가원에 들어간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평가원에 출제하는 선생님이라면 근육 문제를 냈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고 평가원에 최고의 검토하는 분에게 딱 넘기면 아 이거 한 3년 전에 기출이랑 똑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듣겠죠.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 역시나 이제 변화를 주도한 방향이 틀어지는 문제가 나올 때가 된 것이 근육 그리고 흥분의 전도입니다. 알았죠? 우리의 수능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 이번에 9월 평가원에는 흥분의 전도가 무난하게 나왔잖아요. 흥분의 전도마저 너무 세버리면 이 시험의 난이도가 30분 안에 풀어낼 수 없는 시험이다라는 말을 들을 거라서 흥분의 전도도 무난하게 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능은 다르죠. 수능 출제할 때 어떻게 할까요? 너네 6월 평가원 때 한번 연습해봤잖아. 9월 평가원 때 근육 연습해봤잖아. 그 두 문제를 둘 다 세게 내도 된다는 거잖아. 수능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흥분의 전도와 근육 둘 다를 자 여러분들이 진짜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을 많이 만나도록 여러분들을 던져 넣으세요. 알았지? 그래서 근육하고 흥분의 전도는 그러해야지만이 뒤에 유전을 풀어낼 시간이 확보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선생님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다 유전 얘기만 할 거니까 이제 수능 완성에서 제가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수능 특강에는 이미 흥분의 전도와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 얘기했는데 올해 EBS의 수능 완성에서는 신경계입니다. 알았죠? 신경계. 신경계와 호르몬을 되게 눈여겨보세요. 신경계와 호르몬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지금 수능 때 또다시 좀 약간 지역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신경계와 호르몬에 해당되는 부분을 끝까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13번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아주 일반적인 맨델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문제에 해당되는 거 딱 보니까 자 A, B, D, E라고 얘기하는 네 쌍이 있는데 문제 안에서 3대 1의 비율이고요. 문제 확인 한번 해봤더니 P1의 자가급의 3대 1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에서 자 네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A와 D와 E가 상인 연관되어 있고 B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독립되어야지만이 표현형에 해당되는 건 네 가지 상인 곱하기 독립 또는 두 개 두 개 연관이었다면 상인 곱하기 상인이었는데 smallbb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아 B는 B 하나 독립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3연관 1독립으로 바로 갔을 거예요. P1하고 P2가 6가지다. 그럼 느낌 왔지? P2는 상반인데 누가 상반일까? 누가 상반일까를 보여주는 장면이 smalldd라고 생각합니다. smalld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A하고 E 말고 smalld가 상반 연관으로 넘어가 있는 문제. 그래서 2대 1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포인트 가지고 문제 풀었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5분의 문제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흥분의 전도가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번에 우리 6월 평가원에 해당되는 흥분의 전도를 기억하시고 수능 문제를 할 때는요. 유평스러운 흥분의 전도에 발전되는 성향과 근육에 해당되는 이거 가지고 우리 수능을 준비해봐요. 자 16번의 문제. 너무 좋지 않니? 제가 지금 이 장면을요. 언제 했었냐면은 문제 풀은 시즌 1에 두나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얘들아 내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좋냐면 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이번에 EBS 수능 특강 겁나 좋아 얘들아. 엄청 좋아. 왜냐하면 기출 뻔한 뻔한 기출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야. 뻔한 기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맨날 선생님이 지금 똑같은 필기였습니다. 맨날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식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었거든요. 자 여기서 나와서 자 얘들로부터 나와서 얘들로부터는 생식세포 자 그리고 이 생식세포가 또 다른 얘네들 생식세포랑 만나가지고 수정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얘들아 너무 뻔한 기출이잖아. 근데 아니었다니까. 이번에 수능 특강은 얘를 주고 얘를 주고 다른 애를 줬다니까. 그래서 여기나 생식세포랑 얘랑 관련이 없고 반대로 유추해가지고 풀어내게 했던 문제고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보다 수특문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물론 그걸 변형한 제 문제도 좋고 Y라고 얘기하는 얘네들 이 안에 들어있는 Y라고 얘기하는 애들까지 들어가서는 상당히 좋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 역시나 자 이제 나올 거라고 많이 예측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16번에서 되게 오랜 시간이 끌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면 뭐 기존의 기출은 잘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들아 기존의 기출은 잘 푼 건 유아평가원 전 정도의 공부인 셈이고 여름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대비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선생님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생명과학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올지 아는데 여러분들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 역시나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B라고 얘기하는 거 1이니까 아 얘가 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안에서 지금 문제 안에서 2,0, 2,0라고 얘기하는 유전자형이 라지 H, 스몰 H, 라지 T, 라지 T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동이 분리됐다. 그런 의미에서 네가 가가 되겠구나. A하고 C 중에 나 아니면 라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요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라지 T, 라지 T였기 때문에 2,0가 아니라 4,0 써야 된다. 그럼 여기가 나가 되고 네가 라에 해당되는 수정란이구나. 이렇게 문제 풀어내는 거였습니다. 알았죠? 자 뒤에 17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17번의 문제는 어떻게 풀었을까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지금 이 문제 안에 접근을 한번 해봐요. 나머지 하나만 자 이와 같은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16분의 5라고 얘기하는 말에 16분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4쌍인데 16분의 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독립밖에 안 되는 거지. A, B, D, E 독립되어야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16분의 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적어도 라고 얘기했으니까 세 가지 형질이 이영접합인 것과 그럼 그보다 더 많이 네 가지 형질 모두가 이영접합인 걸 다 더하면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4 라고 해서 16분의 5가 나와요. 마지막 마무리 진짜 독립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가면 되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량의 가짓수가 8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밑에 나와 있는 표현량의 가짓수가 12가지 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죠. 8가지라는 건 4 곱하기 2고요. 4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게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라지 2 스몰 2 라지 2 스몰 2 라고 얘기하는 거 아 라지 2 스몰 2가 우열 관계가 불분명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종류가 3가지 곱하기 3에 해당되는 것이 라지 2 스몰 2였구나. 이렇게 문제에 접근했던 거였어요. 자 이제 18번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얘들아 여러분들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다 보면 1 1 라지 2도 있고 스몰 2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핵상 2n이다 라고 하는 거 찾았겠지. 근데 라지 f만 있고 라지 g만 있다. 오케이 나 이거 알아 이러면서 옆에 그 끝까지 좀 보지 얘들아. 막 바로 여러분들이 x 라고 들어가서 x에 라지 f x에 라지 g 연관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핵상 n 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렇게 풀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얘들아 돌연변이가 없다. 근데 핵상은 n이고 n이잖아. 여기 라지 f f만 있고요. 이쪽엔 라지 g만 있다 라고 얘기해. 만약 라지 f하고 g하고 연관이면 라지 f f일 때 라지 gg도 있었어야지. 그치?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자 핵상은 2n인데 불구하고 라지 f만 있고 라지 g만 있다는 얘기는 x y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f f만 있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와 그럼 하나는 x에 있고 하나는 또 다른 성염색체 y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기억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자 이와 같은 문제 18번의 문제 정답이 2번이고요. 마지막에 가계도입니다. 쌤 가계도 2번에 너무 심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뒤에 가계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설을 차근차근 조근조근 해놨는데 선생님이 해놓은 해설을 보면서 참 별거 없이 그냥 풀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맞아요. 이 가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문제에서 천천히 보면 문제 안에 기억하고 기억하고 니은 발현되고 기억니은 발현되고 자 문제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기억만 발현되고 니은은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6번하고 7번 3번, 6번, 7번 요런 애르까지 잠깐 얘기해 주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말 여기 나와 있는 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가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했다면 이 가계도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계도로 왜 접근을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가계도에 대해서 겁먹은 게 맞아요. 이제부터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9월 그리고 10월 11월까지 달려가야 되는 부분에 가계도까지의 완성도인 셈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가려면 앞쪽에 해당되는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등급컷을 몇 점으로 다들 모든 사이트 우리 사이트 역시나 바라보고 있느냐 대략 한 43점 정도 바라보고 2등급컷도 38점 내외 3등급컷 역시나 33점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이번에 유전이 너무 어려웠대 유전의 배점을 다 더해보니까 18점 보통 18점이나 17점 정도 되거든요. 유전의 7문제를 다 틀렸다고 합니다. 유전의 7문제를 다 틀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32점이나 33점은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유전을 싹 다 다 틀리고 비유전만 다 맞았다 치더라도 33점 정도 32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간단한 세포 중에 하나 맞았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3컷 안에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유전을 좀 했다 그러면 안정적인 2컷 안에 들어와야 되죠.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등급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 유전에 해당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전에 해당되는 거 앞으로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마무리해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붕 떠 있는 공부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비유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탄탄한지 이번에 지금 비유전에 해당되는 부분도 근육이라고 하는 거 빼고는 아 다 틀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 내실 있게 알차게 공부하고 있는지 빠진 개념은 없는지 내가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긴 건 없는지를 찬찬히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가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역시나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자 가계도에 해당되는 모든 선생님 뒤에 해설에다가 잘 설명해 놨거든요. 2번에 해당되는 것과 B스타를 가지고 있다. B스타는 열성입니다. 자 열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2번이 더 큰데 니은이 발현됐고 5번은 정상이라서 아 B스타 B스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B와 B스타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정상이 우성이었다. 그래서 정상이 니은에 비해 우성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B가 되고 B스타 요거 하나 찾았고요. 2번째 5번의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A와 A스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5번에 해당되는 형태 자 문제 한번 볼까 5번이 5번이라는 사람이 라지 A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A와 A스타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A는 이미 문제 안에서 우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지금 문제 나중에 앞에 한번 딱 살펴보면 5번에 해당되는 건 기억으로 발현되어 있거든요. 5번이 기억 발현됐다. 우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 발현됐다. 라는 얘기는 기억 발현에 해당되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요렇게 찾아낸 거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억에는 아저 A가 되고 정상은 A스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래서 문제 안에 나와 있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한번 살펴보면은요 1번하고 2번하고 5번에 해당되는 거 1번에 해당되는 거 기억 발현됐거든요. 1번에 해당되는 부분 정상이거든요. 2번도 기억 발현되고 5번도 기억 발현됐고요. 3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여러분들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앞쪽에 선생님이 3번에 해당되는 거 니은 발현됐기 때문에 정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상이고 6번이 기억 발현됐고 정상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에서 상염색체로 간다면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정상에 해당되는 A스타이기 때문에 A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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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스타 벌써 개수가 상염색체라는 전제하라면 5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A스타가 아버지로부터 하나 받았어야 되는 거라서 2가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됐다. 똑같이 기억 발현되는데 아무리 어떤 형태로 상염색체 전제로 간다 하더라도 1이 성립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돼요. 아, X구나. X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얘가 X에 해당되는 염색체인데 A와 B스타를 모두 함께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결국 생식세포의 2분의 1 둘 중에 하나 나온다. 연관이구나. 5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A와 B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A스타와 라지 B라고 얘기하는 X염색체 연관이었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5번하고 6번 문제 그대로 슉 하고 풀리는 거였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머지 해설은요 해설 강의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다 마무리되어 있으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 선생님이 9월 평가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꽉 하고 남겨놓고 싶어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 자, 남아있는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비유전이 탄탄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멘델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있던 세포주기 문제 비분리 문제 그리고 가계도 문제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정말 EBS 연계되어 있는 EBS라든지 또는 EBS 연계되어 해서 변형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봤는가 그렇게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올해 수능에 해당되는 부분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특 수환 이라고 얘기하는 이 4개를 완벽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머지 파이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설도 있고 그런 모의고사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내실 있게 6, 9 수특 수환에 해당되는 것까지 플러스 개념까지 잘 마무리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수험생인가를 다시 찬찬히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들여다봤으면 라는 바람이에요. 알았죠? 자 이따까지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선생님이 역시나 수능 11월까지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에게 만점 1등급 이라고 얘기하는 등급을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 메가스터디의 박지양이었습니다.